띠가 이스트코스트인데? 희진은 웨스트코스트네 어, 맞네 카포티네, 카포티 아, 그 카포티구나 카포티구나 언제 쌌대? 뭐야? 어? 어? 뭐야? 뭐예요? 2023년도 결혼 모의고사 문제지 왜? 결혼 고사? 결혼 고사 뭐예요? 이게 요즘 커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예요 진짜? 이거 재밌겠다 주의사항이 있어 네 진실과 사실만을 대답하고 네 상대에게 듣고 싶은 답변을 강요하지 마세요 네 하... 와... 와... 하하호오 왜? 오우 오우 재밌을 것 같아? 오우 으헿 되게 현실적이다 이런 게 다 있네 아, 서로 교환해서 보는 거예요? 그치, 이제 각자의 생각을 보게 되니까 다 첫 번째 내 애인에게 해당하는 타입을 고르시오 귀여워, 섹시해, 새진리, 아름다움 고마워 귀여워 멋있어? 나 섹시하지 않아? 오빠 주의사항 다 질리고 섹시하러 하는 사람도 있어 알았어 미쳤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섹시하시오 자 왜 그래? 왜 그래? 왜? 왜? 오빠 나 단점 하나도 없는데? 단점 없어 단점이 없다고 했는데 지민은 치즈는 적었나 보다 치즈는 많이 적었구나 어떡해 왜 그래 어? 어쩌면 돼? 뭐야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손을 치워보세요 오빠 우리 오늘 싸우는 거 아니지? 안 싸워 오케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따뜻한 마음 없이 타인을 케어하는 마음 늘 경청해주고 늘 내 편이 되어주는 감사한 친구 세진리 단점은 없음 단점이 많이 썼나 봐요 장점 표현에 적극적이고 솔직함 장점 심플하다 장점 배려를 잘한다 단점 산만하다 단점 잘 까먹는 것 같다 그래? 단점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다 잘 안 굽힘 칸 모자란 것 같은데 칸 그렇구나 어떡하죠? 네 삐졌네 화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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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도 삐졌네 여기가 미안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단점을 더 많이 썼네 장점보다 아니 똑같이 세 개 썼지 아니 단점이 좀 더 구체적인 거 오빠가 잘 모를까 봐 결혼 전 결혼 전 배우자에게 이 중 한 가지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서류가 가장 궁금한가 왜? 건강검진 왜? 그냥 아프면 케어해주게 나랑 비슷하네 나도 건강검진 표 뭐지? 아픈 데 있으면 영양도 챙겨주려고 응 그리고 신형인 회사는 좀 보고 싶긴 해 응 알았어 혹시 빚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응 빚이 많아요? 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